어제 경기도 양주의 한 창고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는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화염이로 시꺼먼 연기가 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원단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져서 한 1, 20분 후에 이제 불이. 불은 3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원단 약 70톤이 모두 타면서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사람 키보다 높은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1시간 만인 새벽 2시 10분쯤 꺼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전주 덕진구의 상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약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분전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에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여 정도분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70대 여성 1명과 80대 남성 1명이 스스로 대피하다가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이 번쩍이고 굵은 알갱이들이 떨어집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강서구 수영구 일대에 번개가 치면서 지름 0.5cm가 넘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비상청 관계자는 우박이 구름을 지나며 녹지 않고 언 상태로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방재란본부는 우박과 관련한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